5. 코맷 홈큐조토 발매트 많이 팔린 발매트로 8,000원대로 저렴하고 디자인 깔끔합니다. 4. 오마이 남친 애니멀 발매트입니다. 귀여운 캐릭터 디자인으로 선물용으로 좋은 제품입니다. 3. 로지 소프트 메모리폼 발매트입니다. 미끄럼 방지 잘 되어 있고 흡수력 및 내구성 우수한 제품입니다. 2. 하이어리 디자인 발매트입니다. 다양한 디자인 선택지 있으며 촉감 부드럽고 포인트로 좋은 제품입니다. 1. 블레이덱고 발매트입니다. 가장 리뷰 좋은 발매트로 기본에 충실했고 부드럽고 푹신하며 마감 깔끔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2. 새싹과 기 continu